디스크가 재발하는 원인 중에 처음 찢어진 모양에 따른 위험요소가 있습니다. 허리 디스크 재발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. 처음 수술적 치료를 하는 환자에서 5-15% 정도 보이고 허리 디스크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 중에 처음 디스크가 어떤 모양으로 찢어졌는지가 재발의 중요한 위험요소가 됩니다. 디스크가 찢어진 패턴을 4가지로 분류해보면 첫번째 조그만 구멍으로 디스크가 끊어진 채 터져나온 경우 큰 구멍으로 디스크가 크게 터져나온 경우 구멍이 나긴 했지만 완전히 터져나오진 않아서 디스크가 찢어진 부위 안에 있는 경우 찢어지지 않고 밀려만 있는 경우로 구분해볼 수 있고 조그만 구멍으로 디스크가 끊어진 채 터져나온 경우는 재발율이 1% 미만으로 가장 낮을 수 있고요 완전히 찢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려만 있는 디스크를 수술한 경우 재발율이 38% 정도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